네,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대 코인을 보유하다가 인출했던 상황을 두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거 뭐 코인을 60억 원 인출한 거, 이것 자체로는 뭐 불법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검찰이 도대체 어떤 거가 이상하다고 보고 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FIU,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FIU도 스스로 이걸 찾은 사건이 아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통지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떻게 문제를 삼게 되었는가? 작년 1월달하고 2월달에 코인 80만 개 이상이 들어왔다가 한 달 만에 빠져나간 거거든요. 금액이 60억이 넘어가고. 그런데 이러한 화폐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도 아니고 이른바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에 잡혀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FDS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건 한번 봐야 된다 해서 왜냐하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이나 탈세나 이런 데에 쓰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불법 거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당사자가 봤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전형적인 불법 거래 외에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고위공직자이니까 뇌물 등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남부지검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김당국 의원은 2021년 주식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코인을 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의원의 재산 내역을 좀 살펴보면 주식을 판 9억 원의 대부분이 예금으로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는 그 돈으로 코인을 샀다면 예금도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예금을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이걸 샀다고 한다면 그 주식 가치만큼이 현금으로 보유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60억 원을 매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위믹스라는 주식이 최고가일 때 60억 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인출했을 때에는 훨씬 그보다는 좀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가상거래소관에는 주식이 코인이 인출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처럼 메이저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액수가 크지만 위믹스같이 우리나라 김치코인의 경우에는 액수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도 거래소관에 이걸 통보하고 이게 FIU의 이상거래로 통보된 것 같아요. 그러면 통보가 되면 이 이상거래가 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이 제한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금 출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주식 코인을 이동했는지까지 소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 코인을 매각하거나 인출하거나 이런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실제 이게 공개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된 이상은 공개해 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말대로 정말 주식 팔아서 산 9억 원으로 코인을 샀다면 9억 원으로 60억 원을 만들었으면 거의 우리가 시첸말로 해서 대박을 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자금 출처를 정말 그거야말로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꿨다. 그런데 폭락해서 몇 억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 주식 80만 개를 어떻게 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인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1억 어치 주식을 사는데 60배 올라서 60억이 됐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죠. 그런데 이 위믹스 코인 차트를 갖다 보면요. 이게 쭉 떨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작년 초에는 최소한 5천 원에서 높을 때는 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떨어지고 있을 때니까 80만 개를 예컨대 만 원에 샀다. 80억이 필요하고요. 제일 살 때 어떻게 잘 샀다. 5천 원일 때 샀다. 그래도 40억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재산이 애당초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8억이었다가 그것도 대단한데 어쨌든 4년 만에 2배로 15억까지 늘렸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40억이라는 돈의 출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돌리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점이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면 언제냐면 대선 직전이잖아요. 작년 대선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하나가 김남국 의원이었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어쨌든지 간에 여당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한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오늘 김남국 의원이 밝힌다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밝혀야지 의혹이 분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이 코인을 현금화한 건 440만 원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거래 내역이 좀 공개가 돼야지 이런 의혹들도 해소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코인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김남국 의원이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꼭 이게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당신만 코인에 대한 보유 내역을 공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가 국민들께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다 코인을 보유한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공직자 등록법에 코인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법안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충돌 문제가 법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 야당이 모두 다 재산공직자 등록법을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괜히 이 사건을 김남국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 김남국만 비난하다가 끝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법원에서 압수수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사고 인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소명을 하면 이건 해소될 문제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선 직전에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을 인출했기 때문에 대선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왜 대선 자금으로 자신의 돈을 쓰겠습니까? 저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여당 일각에서 그리고 수사당국에서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것 중 하나가 인출 시점이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일부라도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법적인 접촉을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건이 또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돈이 쓰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김남국 의원 작년에 대선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 가는 곳이면 언제든지 가방 들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거액의 돈, 수십억이 된 돈이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면 그 돈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후보를 위해서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거 저런 거 또 법적인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대선 자체의 불법 자금이 쓰였다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될 거고요. 어쨌든 오늘 김남국 의원이 밝힌다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의원, 2년 전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실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을 보유했던 사람이 세금 부관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한 셈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해충돌방지법 여부를 떠나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것 자체 그건 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과세 유예 법안이거든요. 특히 2030 표시를 향해서 여야가 공이 과세를 유예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불특정 대상인 국민들을 상대로 과세 유예 법안을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종부세 폐지 법안이나 또 세율을 감행하는 법안 국회의원들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안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회는 청년의무, 도덕적인 의무 또 국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회의원들이 경계하는 마음으로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은 충분히 오늘 소명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예컨대 종부세 관련 비유 같은 걸 갖다 하면서 이해충돌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컨대 제가 집이 한 100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종부세 폐지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관련된 세금을 지금 면제하거나 유예하거나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다자녀인 국회의원이 다자녀 관련한 지원하는 것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국회의원이 부모님 관련해서 혜택을 주는 거 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건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패방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법 자체를 바꾸고 법 자체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당하고 아무리 문제가 돼도 이거를 법을 갖다가 바꾸게 되면 그런 문제가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청렴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김남국 의원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변명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감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